네 반갑습니다 최장입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고 우리 6월 평가가 끝났습니다. 긴장 많이 하셨을 텐데 어제 시험을 치렀고 선생님이 평소 같으면 어제 열심히 풀어갖고 강의 올려드리면 좋은데 어제 좀 강의가 많아갖고 나도 수업 끝나고서 부랴부랴 풀어갖고 오늘 이렇게 강의를 찍고 있는 거고 오늘도 오전에 설명회에 가서 이제 6월 평가에 대해서 간단히 학부모님들한테 얘기 드리고 그리고 해설 강의도 다른 학원에서 하고 와서 이렇게 여러분들 만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피곤하네요. 어제 새벽 한 3, 4시까지 좀 분석 좀 하고 이렇게 잤는데 어쨌거나 여러분들 6월 평가가 우리 보기 전까지는 긴장을 좀 늦추지 않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막 강조하고 잘 봐라 이렇게 신경 써주고 하는데 막상 끝나고 나면 좀 허무하죠. 그렇죠? 뭐 남는 게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 시험 갖고 대학을 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현재 선생님은 제자 중에 재수행이 많은데 재수행들한테 물어보면 작년 6월 평가, 9월 평가는 기억도 못해요. 뭐 잘 봤는지 못 봤는지 기억도 안 납니다. 결국은 수능이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멘탈을 좀 강화를 시키고 그렇죠? 약해지면 안 됩니다. 그렇죠? 자기가 지금 잘 봤던 못 봤던 그렇죠? 멘탈을 부여잡고 그렇죠? 앞으로의 수능까지 학습 전략을 세워야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해설 강의도 지금 열심히 다 찍었어. 가형 나형. 그렇죠? 그거 들으시면서 자기가 뭐 세 문제 틀렸다고 세 문제만 듣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야. 세 문제 틀린 이유는 원래 세 문제 때문에 틀린 게 아니야. 다른 문제 오래 풀었기 때문에 틀린 거야. 오래 푼 문제들을 먼저 잡는 게 되게 중요해. 좀 간단히 정리할 수 있도록, 풀 수 있도록 능력 키우는 것도 중요하거든. 그래서 전반적으로 핵심 문제는 다 듣는 게 좋아. 알겠죠? 공부하시고 전략을 세우란 말이야. 알겠죠? 그리고 일단 이 시간 마련한 게 총평도 드리고 그리고 앞으로의 학습 전략에 대해서 정확히 잡아드리기 위해서 만든 시간이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는 이번 시험이 어떻다라는 말씀 먼저 드릴 거고 두 번째는 앞으로 어떻게 공부하자. 그게 더 중요하겠죠. 그런 조언도 드릴 예정입니다. 되죠? 일단 총평이라고 잡았는데 총평이 중요하지는 않은 게 전범위 시험이 아니래서 전범위면 이과생들 벡터도 분석을 해야 되고 원래는 공간 벡터도 분석하고 공간 도형도 어떻게 나왔다 얘기도 해줘야 될 것 같고 통계도 얘기해야 될 것 같고 문과생들도 마찬가지 적분에 대한 얘기도 해줘야 되고 한데 그런 얘기 못하잖아. 결론은 뭐냐? 이번 시험은 실제로 수능보다는 협소한 범위에서 더 많은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좀 오버된 감도 있는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적으로 다른 문제도 있고 해요. 그러니까 총평이 중요한 건 아니고 일단은 이번 시험은 이 정도였다라는 느낌만 갖고서 넘어가면 될 것 같아. 먼저 작년 수능보다 가형 어려웠습니다. 나도 놀랬던 게 어제 제자들한테 전화가 왔는데 제자들이 전화 오면 보통 잘 본 애들만 전화 와. 당일날은. 선생님 1등급이에요. 이런 애들만 전화 오는데 그런데 어제 전화 받으면서 애들한테 시험은 잘 봤어도 이번에 평소 모의고사보다 어땠냐 그러면 다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라는 얘기를 했었거든. 그런데 TV에서는 그러는 거야. 무슨 이번 유평이 수학은 평이했다. 그런데 막상 메가스타디 등급컷을 보니까 한번 확인해봐. 물론 추정치긴 하지만 많이 떨어져 있어. 지금 작년 수능보다. 결론은 체감 난이도는 높았다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죠. 어렵다라고 분석을 해야지. 그렇죠. 학생들 입장에서 어려운 거야. 선생들은 다 쉽지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수능이었다면 정말 큰일 날 짓이야. 애들이 체감 난이도 높아서 고민하고 있는데 거기다 평이했다고 때려버리면 멘탈 완전히 나가죠. 그렇죠. 잘못된 분석인 거죠. 여러분 입장에서 분석을 해야 되는 거고 선생님은 현장에서 강의를 하는 사람이니까 여러분 입장 알잖아. 그렇죠. 일단 가형은 어려웠어. 이제 나형은 작년 수능과 비슷했다라고 얘기는 할 수 있는데 그건 있어. 아직까지 완벽한 공부가 안 된 상태에서 받기 때문에 체감은 올라가.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야. 나형 친구들은 특히나. 그렇죠. 그래서 특히 고3들 같은 경우는 수능 분석이 아직 안 끝난 상태야. 끝내면 작년 수능만큼으로 느껴질 텐데 아직까지는 작년 수능보다 약간 어렵게 느낄 수밖에 없다는 거는 분명한 사실이야. 알겠죠. 그러나 가형은 어려웠다. 정말. 실제로 가형은 작년 수능보다는 좀 어려웠어. 왜? 킬러 문제도 어려웠는데 중킬러 문제들이 좀 복잡하게 나오고 계산도 복잡하고 이래서 그거 갖고 시간을 허비했으면 킬러는 손도 못 돼. 그래서 어려웠다는 거야. 그렇죠. 어쨌거나. 최고 난이도 문항 출제 단어는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형은 21번과 30번이 미적분 2에서 됐죠. 미분 적분. 미분과 적분에서 출제가 됐고. 그리고 29번 문제는 벡터에서 출제가 됐는데 원래 이제 수능에선 공간 벡터지만 지금 아직 범위가 안 잡혔기 때문에 평면 벡터에서 출제가 됐고. 나형 같은 경우도 21번과 30번은 미적분에서 정확히 출제가 됐고 29번 한 문제는 원래 함수에서 나오거든. 함수에서 나왔어. 그러나 유형이 달라졌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 선생님들이 분석했을 때 아니면 기관에서 분석했을 때는 평이했다고 했는데 여러분들 어려웠냐. 이 달라진 유형 때문이야. 여러분들이 평소에 공부했던 수능 유형과 약간의 차이가 있는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게 조금 이따 설명드릴 통합형 문제인데 그건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리고 그래서 유형이 조금 달라졌기 때문에 달라진 유형에 대해서도 정리가 필요해. 그래서 해석관이 들어가고 말씀을 드리는 거야. 알겠죠. 그리고 빈칸출원은 확통에서 나왔습니다. 이제 확통에서 나오는 거 알지. 과거에는 수혈에서 나왔었는데 우리 2017학년부터 바뀌어서 확통에서 출제가 되고 있고 원래는 통계에서 나왔어. 우리가 작년, 재작년, 수능에서 모두 통계에 이산확률분포에서 평균구하고 분산구하고 이 문제가 출제가 됐었는데 지금은 이게 시험범에 안 잡혀서 중복조합에서 나온 거야. 그래서 문제가 좀 비교적 쉬웠습니다. 그래서 작년과 재작년 통계 쪽에서 나온 걸 분석을 반드시 해줘야 돼. 이거는 9월부터는 통계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고. 됐죠. 이게 핵심일 것 같아. 우리가 이번 시험은 특히나 좀 단원이 통합된 문제가 나왔는데 물론 어렵다라는 게 아니야. 그렇죠. 우리가 가형 보시면 17번이 2차곡선이고 19번이 2차곡선인데 우리 가형 친구들은 2차곡선 하면 정이잖아. 타원이면 거리 앞 딱 구해서 화비 일정하고 이용하고 포물선이면 준선까지 거리 그리고 초점까지 거리 같다는 거 이용하고 이번에는 정의 문제 하나도 안 나왔습니다. 그렇죠. 다 삼각함수 덧셈 정리랑 결합돼서 탄젠트 덧셈 정리 이용해서 푸는 문제 함수의 극한이랑 결합돼서 극한값이랑 함수가 같은지 확인하는 문제 이런 게 출제가 됐어요. 그렇죠. 이게 바뀐 유형이라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전문가들이 보면 각각은 되게 쉬운 개념들이거든. 그러니까 쉽다고 하겠지만 여러분들은 이렇게 결합된 거를 그동안 좀 많이 풀지 않아서 약간 당황스러운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약간 체감 난이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 그리고 18번 확률의 확률 문제도 그냥 안 냈습니다. 뭐 삼각함수랑 결합시키고 뭐 격자적 개수. 되게 고전적인 건데 격자적 개수는 원래 수혈질이 강한 사람들이 잘하는데 그게 또 결합돼서 나왔어. 그렇죠. 과거 기출 문제 보면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렇죠. 그리고 21번 문제 킬러 문제인데 삼각함수 개형에다가 사체함수와 또 미분 가능성이라는 우리 이과생들은 직접 출제 범위가 아닌 미적분 원의 그런 개념들이 같이 섞여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30번 문제조차도 그래프 분석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 수혈적인 요소로 해서 합을 구해내는 그런 식의 문제들이 출제가 됐다는 얘기야. 이게 분명히 예년보다 좀 많이 달라진 거야. 그렇죠. 그리고 이거는 너네가 찾아가면서 공부해놔. 알겠죠. 그러니까 나형 같은 경우도 많지는 않지만 17번이 이제 미분인데 항등식을 묻는다든지 모든 실수에 대해 성립되면 개수를 비교해야 되는 그런 거. 그렇죠. 그리고 21번의 그래프 개형에 2차 방년식 판별식 구해가지고 확인하는 문제라든지 아니면 사체함수. 30번 사체함수의 또 점화식적인 요소. 일일이 대입해가지고 경우에 대해서 나눠서 생각해야 되는 그런 요소가 결합이 됐다는 얘기죠. 이게 이제 가형 나형 모두다. 그러니까 통합적인 문제. 그러니까 우리가 통합적인 문제는 통합적인 사고가 필요하거든. 그런 식의 문제가 출제됐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올해 같은 경우 6월 평가는 문제 분석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 그래서 반드시 해설 강의 들으면서 분석을 해주세요. 알겠죠. 총평은 이 정도만 말씀드리고 이제 곧바로 학습법에 대한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6월 평가 이후 학습 전략이라고 잡아봤는데 일단 여러분들 이 제목 자체가 우리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전략이다. 이렇게 잡았잖아. 그렇죠. 여러분들이 아마 이번 6월 평가에서 위기감을 느낀 사람이 많을 거야. 그렇죠. 자기가 생각보다 생각한 것보다 이제 성적이 좋지 않은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이제 결론은 그 위기라는 게 지금 이게 순훈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재수를 해야 되나 그런 위기는 아니잖아. 그렇죠. 앞으로 많은 시간이 있잖아. 이게 9월 평가면 좀 달라 또. 남은 시점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데 6월 평가는 정말 충분한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이번 위기를 통해서 뭔가 전략을 잘 세워서 하나의 기회로 삼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생각을 잘 해봐. 알겠죠. 일단 첫 번째 모평 시험지를 뽑으세요. 우리 평가원 사이트 가도 되고 우리 사이트에도 연결이 돼 있어. 그래서 평가원 사이트에서 실제로 인쇄를 조그맣게 해갖고 그렇죠. 해설 강의 들으란 말이야. 들으면서 약점을 분석을 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돼. 물론 1번부터 해갖고 1번에 무슨 단원이고 이건 뭐 잘 풀었으면 체크하고 넘어가고 좀 잘 안 됐던 거 있잖아. 좀 오래 걸렸거나 사고가 길었던 거. 맞췄더라도 그것까지 정확히 정리를 해야 돼. 그래서 이게 어느 단원이고 어떤 개념이 이용됐고 해갖고 그럼 자기만의 약점 노트를 이렇게 만들어봐야 돼. 만들면서 좀 하다 보면 자기는 그냥 세 문제 틀려서 세 문제만 신경 쓰고 있었는데 막상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것도 내가 좀 신경을 써야 되겠구나라는 게 분명히 나와. 알겠죠. 그래서 프린트 해갖고 새로운 시험지에다가 다시 한번 전략 세우는 시간은 반드시 가져줘야 돼. 그렇죠. 그리고 그 시험지는 갖고 있어야 돼. 왜? 나중에 수능 때 비슷한 유형도 나오거든. 반드시 30문제는 정확하게 반복해갖고 머릿속에 담아내야 됩니다. 그래봤자 6월, 9월 60문제밖에 안 되거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시기가 되면 보통 개념은 끝났다고 생각하고 문제 위주로 그냥 기출문제지 풀고 계속 문제 위주로 돌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시점에 갑자기 14번, 15번, 16번 그 문항 때가 좀 낯설어질 때가 와. 그게 수능이면 큰일 나겠죠. 그렇죠. 그게 다 개념에서 나오는 거거든. 그래서 자기가 그동안 겨울부터 공부했던 개념서 있잖아. 개념 학습서. 나랑 같이 한 사람은 한 방에 끝내기.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병행하는 계획을 같이 잡아줘야 돼. 일단은 너네 약점 체크했으니까 여기서 약했던 개념들 다시 한 번 공부하는 시간 먼저 가져야 되겠죠. 그리고 앞으로 이제 문제 풀더라도 문제 풀 때 개념서 한 번씩 정독하는 그런 계획도 같이 잡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수능 때까지 자기 공부했던 그 개념적인 감각도 익힐 수 있는 거야. 그대로 끌고 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게 좀 중요한 얘기가 될 것 같아. 선생님이 요즘은 대개 수업 시간에 강조를 하는데 시간 관리해라. 시간 관리가 뭐냐면 실제로 작년에 선생님 제자 중에서 수학 100점 맞았던 친구는 30분 정도에 3문제 빼고 다 풀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100분 중에서 한 30분이면 2, 3문제 빼고 다 풀어야지 나머지 문제, 킬러 문제까지 잡아서 100점이 나올 수 있거든. 그게 100점과 1등급의 차이야. 단순 1등급은 한두 개 틀리고 이런 사람과 100점의 차이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 시간 관리가 안 되면 절대로 100점은 맞을 수 없고 또 2등급이 1등급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력적인 차이는 똑같아. 1등급, 2등급이 갖고 있는 건 똑같아요. 개념도 다 개념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2등급이 되겠어. 그렇죠. 그런데 시간이 안 되는 거야. 그렇죠. 맨날 시간 부족하고. 그런데 이거는 열심히 공부한다고 또 되는 게 아니에요. 왜? 습관이야 습관. 습관이기 때문에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절대로 공부하는 것만큼 시간이 관리가 되고 이러진 않습니다. 그래서 너네 강의 들을 때 선생님들은 다 좋은 습관 갖고 있는 사람들 아니야. 강의 들을 때 이제는 문제 풀어줄 때도 그냥 끄덕이고 이러고 넘어가지 말고 저분이 어떻게 풀었는지를 잘 봐. 그럼 자기는 이거를 다 썼을 것 같은데 저분은 머릿속으로 자꾸 하고 있어. 이런 습관 좋은 습관이 분명히 있거든. 그런 거를 자꾸 바꿔내려고 노력해. 이제 여유가 있어. 여러분들이 이제 개념 같은 게 다 정리됐기 때문에 그렇게 좀 체인지할 수 있는 여유가 많이 생긴단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좀 바꿔내려고 노력하는 거를 평소에 많이 해봐. 이건 이제 선생님들이 만들어주는 거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강의 들을 때도 계속 그런 생각 하면서 들어. 알겠죠. 그리고 이제 수준결 학습을 해라. 이건 뭐 당연한 얘기인데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이제 학생들이 누구나 이제 이식이 되면 막 모의고사 문제집도 풀고 수능 완성도 풀고 뭐 두꺼운 기출문제집도 풀고 이러다 보니까 자기는 실력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책을 사갖고 옆에 있는 친구랑 똑같이 이렇게 앉아있습니다. 그렇죠. 자기 수준에 안 맞으면 그 책 백날 봐봤자 효율이 완전히 바닥이 됩니다. 그렇죠. 뭐 한 달 동안 공부해봤자 실력 향상에는 도움이 안 돼. 그렇죠. 그래서 자기한테 맞는 문제집을 선별하세요. 그래서 일단은 상위권 학생들은 그냥 좀 두꺼운 책 봐도 돼요. 마풀이라든지 뭐 그 어떤 거 사간학교 기출문제나 이런 거 있는 것도 있죠. 그런 것들도 지금 현재는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사고력에서. 그렇죠. 그래서 좀 두꺼운 문제집으로 그래야지 뭐 여러분들이 맨날 기출문제 풀면 좀 지겹잖아. 그래서 그런 문제집 내지는 이제 수능완성 나오니까 EBS 수능완성 이런 책들에서 수능 유형이 담겨있는 책과 그리고 모의고사랑 병행을 해. 이제 상위권들은. 알겠죠. 일주일에 2회분 3회분 정도는 모의고사 좀 구해갖고 푸는 시간을 가지면서 실전적인 감각 시간관리까지 같이 관리를 하면서 공부를 해야 될 때가 왔어요. 그렇죠. 중위권 친구들 있죠. 중위권 친구들은 기출문제집만 봐. 그게 제일 좋아. 기출 유형이 잡힐 때까지는 딱 봤을 때 아 이거 기출문제야 이렇게 푸는 거야 라는 느낌이 들 때까지는 좀 반복해서 한 것만 계속 반복해. 반복해서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알겠죠. 그리고 하위권 친구들은 개념서 봐도 돼. 개념 원리 봐도 됩니다. 단 정독하고 반복해. 알겠죠. 반복해서 정확히 잡아내시고 여러분들 내가 가끔 하는 얘기인데 옛날에 한 친구가 이건 뭐 TV에서 나왔던 건데 EBS인가 어디 한 번 무슨 교육 프로 같은 데서 나왔던 건데 어떤 친구가 고3이 돼서 자기는 이제 공부를 좀 하고 싶은데 수학을 너무 못하니까 아 나는 그럼 수학을 한 것만 보자. 1년 동안에 한 것만 단 10번 보자. 이런 계획을 세운 거야. 그래서 겨울부터 시작해서 이 한 것만 계속 보는 거야. 계속 봐. 그래서 한 5번까지 봤는데 5번 보고서 시험을 봤는데 성적이 많이 오르지 않았어. 우리 같은 경우는 불태워버릴 거 아니야 이거. 그런데 아 내가 10번 보기로 했지. 그래서 다른 거 안 보고 계속해서 10번을 채우고서 수능에서 100점이 나와서 서울대 들어간 친구 얘기가 있었어. 그렇죠. 그런데 이 책이 어려운 책이면 모르겠는데 이게 모자이크 됐을 거 아니야. 그런데 모자이크가 됐는데 워낙 이 앞에 있는 이 표지가 이렇게 커갖고 이거. 그렇죠. 내가 이런 얘기 왜 하냐면 수학은 전문가가 모든 문제집을 만들기 때문에 그 문제집 안에 모든 걸 넣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학생 입장에선 한 번 봐서 될 게 아니야. 어떻게 한 번 봐서 100% 받아들이겠습니까. 반복 반복 또 반복했을 때 그 책에 있는 걸 다 잡아낼 수 있겠죠. 그 순간 실력이 확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자기 수준에 맞는 문제집을 선별하셔갖고 그걸 좀 반복 훈련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줘야 돼. 그것만으로도 8, 90점이 가능해. 요즘 시험은. 그렇죠. 그런 전략을 한 번 잘 세워봐. 알겠죠. 그리고 오늘 좀 더 좋은 말씀 드리면 좋겠는데 지금 시간이 우리 PD님도 가셔야 되고 여기까지 정리하고 나중에 좀 시간이 있을 때 또 더 좋은 말씀 많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또 열심히 공부하자고. 알겠죠. 그리고 멘탈 부여 잡아. 멘탈 깨지면 안 됩니다. 알겠죠.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œ